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만 컨테이너 선사가 우리나라와 인도, 파키스탄을 잇는 전기선 항로를 개설합니다. 완하이라인은 12월부터 고려해운과의 선복 맞교환을 통해 부산과 광양에서 인도 나바쉐바, 파키스탄 카라치를 직기향하는 해운항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항로는 광양항 기준으로 나바쉐바까지 17일, 카라치 21일이 걸리는 컨테이너선 익스프레스로 현재 한진해운과 고려해운이 나란히 4,600TEU급 세척의 선박을 운항 중입니다. 완하이라인은 5일 광양을 출항하는 한진스칼레토부터 서비스에 나서게 됩니다. 선사 측은 신설 항로를 통해 한국, 인도, 파키스탄 노선이 주 사방차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이근혜입니다.